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숲속대장 나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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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대장 아들사람쥐 고고! 나르고! 나르고! 동굴에 누가 있을까? 나 찾아봐라! 찾아줬지! 아, 뭐야? 아, 참! 비 온다 같이! 어? 왕눈이 번쩍! 저기 동굴이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자, 어서 피하자! 공주머니 삼총사 빨리 와! 빨리! 그런데 여기 어째 우수수하다 우수해! 우리 비만 그치면 빨리 나가자! 어? 비가 그친 것 같아 어서 나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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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어? 그만! 이게 무슨 소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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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괴물이야! 아! 아? 아아암! 도대체 그게 뭐였지? 괴물이 틀림없어... 왜 그래, 디나코! 나오다가 구두가 벗겨졌나 봐 어떡해, 내 구두! 그럼 구두 가지러 다시 들어가야 하나? 안돼, 괴물한테 잡아먹힐지 몰라 아, 어떡해! 에이, 걱정 마! 이럴 땐 아주아주 용감한 나르고가 있잖아! 내가? 내가? 아우, 나르고! 그래, 용감한 나르고가 가져다줘야지 뭐... 나는 용감하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용감하다! 나르고, 힘내라! 나르고, 힘내라! 나르고, 힘내라! 좋아, 용기를 내서! 들어가야 하나? 나가야 하나? 어떡해? 벌써 해가 졌어! 아, 내 구두! 아, 어두워져서 다 무서워! 우리 그냥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그럴까, 그럼! 둥근했어! 뭐가 나오고 있어! 아, 저건 탁지? 아, 그럼 아까 동근해서 본게! 하하하! 괴물이 아니고 박운였구나! 괴물이 아니고 박운였구나! 아, 괴물이 아니고 박운였구나! 으야! 으악! 으악! 난 박쥐도 무서워 우릴 잡아먹으면 어떡해 박쥐가 우릴 왜 먹어 박쥐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다고 자, 봐 저기 우와, 박쥐는 나방을 먹는구나 맞아, 박쥐는 전혀 무섭지 않지 그럼 디나쿵 신발은 내가 가지고 나오지 우와, 디나쿵 여기 구두 자 고마워 예쁜 디나 오예 박쥐야, 이젠 보고 안 놀랄게 유후, 신발 찾았다 접속으로 두führvan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기기우려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낮에는 동굴 속에 있다 어두운 밤에 사냥을 나오는 밤의 사냥꾼 박지 우리도 잘 보면 귀엽다고 우리 무서워하지마 숲속으로 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푸르른 마음을 안아 숲과 우리들은 친구 삐약삐약 빵야빠냐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빠냐 신난다 TV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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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